카드를 2장 변화합니다. 후비적 후비적 엘리트 엘리트 그램린의 요청 킹백 학기 2개네 대박 커다란 고래야 커다란 번구 되돌리기 공포포샷 냉전원 공포포샷 냉전원 더 buen 깨끗한 깨끗한 function 으웩 때리고 할퀴고 꼬집고 얼알 삼벼 파기 삼벼 파기니까 냉정함 강화구 숫돌 타격 제법 그러면은 상점 가사는 더 줄까? 후비자 후비자 하하 하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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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넌 흠 흠 페Af 흠 흠 흠 흠 킹기 가더리 갑분핫 끌고내기 아이고 서순 서순 계극협이네 작긴 작겠는데 작았네 난류님 관료가 왔습니다 어이구야 어디서 이런 귀한걸 역학 필요없겠죠 끌고내기가 괜히 갖다 버릴건데 망할 놈의 끌고내기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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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역학 역학불 일단 이건 아니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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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배터리 고기 먹고 커피 먹고 초건먹고 물음표에서 제거나 노리는 게 이득이겠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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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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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기 때문에 포션을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블린 스킵하는 모드 간 모드죠 컴파일이냐 조각몸이냐 그더넥이 없냐 응 없어 컴파일을 넣을까 재활용을 넣을까 재활용은 지금 드로우 없어서 못쓰죠 자폐 빙하 어휘야 이벤트 잘 나오는데 어휘야 이벤트 잘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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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짹 룬 10이면 제가 되어버렸어 와우 료용 룬 10이면 딱빙인데 룬 10이면 룬 10이면 룬 10이면 사벼타기 후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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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어디갔어 썼어? 자가수리 컴파일 드라이버? 지금은 컴파일보다 긁어내기가 더 좋지 칼찌다 칼찌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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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칸머항 공격포션에서 하위고 나오나 아무튼 나오나 공격포션에서 하위고 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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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보 포션 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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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열 유사하위모 왕관? 얼핵 얼핵도 사실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한데 이중시전 강화하면 이중시전 강화하면 얼핵도 괜찮고 투사 잡고 왕관뷰팅 드로우랑 수비 카드 집어야죠 수비 지금 수비 플랜 더 찾아야 돼 수비 솔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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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집으면은 드로우 찾기가 좀 더 힘들 것 같아서 드로우랑 수비 세벙이니까 파워카드 집어도 괜찮겠다 아유 심장 가야되나 네네 뭐 어쩌겠어 가야되면 가야지 미쳤네 아니 야 개너무하네 진짜 기나부터 차이него 아, 슬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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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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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너무 좋고. 홀로그램. 홀로그램 걷어내기. 홀로그램 하위모. 홀로그램. 홀로그램. 홀탐. 홀햄착. 홀함책.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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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는 후벼팩이 쓸거면 별도 만들텐데 운 좋게 걷어내기 나올 때다 메아리가 좋은데 아이스크림 배터리 충전 아이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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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압 어... 킹슬간버니 인공물 깔 때 좋겠죠 와... 핸드가 날 배신했어 인생에 쓴 맨 아... 그지같은거 그지같은거 더러운 더러운 게임 이 소리에 누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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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같은거 더 하는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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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걸 깰지 못깰진 장담을 못하지만 후배파기가 그렇게 달팽이한테 약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해놓고 뒤질 수도 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리석은 놈.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녀석은 우리 둘 중 소약세제. 아니, 두 판 얼마 돌리지도 못해요. 11장... 11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포션은 소주입니다. 빙하... 빙하... 잃어버린 게 이렇게... 빙하... 이게 과로자다. 너희들도 1600시간에서 1000탑에서 과로산을 따라라. 아, 광기 제거 1골드 모자라? 아, 미친. 아, 미친. 엽 같은 거. 개그지 같은 게임. 이걸 1골드가? 1골드. 1골드. 11골드. 1골드 아닙니까? 더하기... 광기가... 긋어내기에 들어가면은... 하위모로 뽑을 수 있어가지고. 아, 머리... 얼마나 안 가리는구만. 에잇. 하... 1골드. 어, 씨. 최고상 광기. 1골드. 빙하 있었으면은... 조각 뭐 없었을텐데. 아, 이거 어떻게 해봐도... 깨진 못할 것 같은데. 하, 창방 용의 장치형. 방패 용의 장치 쓰는게... 리얼 개꿀 맛이지. 1코에 100딜 넘는... 갓 카드잖아. 헤헤. 긴힐 패턴... 롤 껨암의 장치. 롤 껨암의 캐릭터가 죽었을 때. 무거없고 거의 없었을텐데... 선수의 장치. 아멘. 저걸 못잤네 빡치게 래퍼... 래퍼 걸어도 잡을 딜 안 나오죠 눈알 퀵이 걸어야 되지 긁어내기가 잘하네 긁어내기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딜 얼마나 나오냐 이거 27리야 쏴... 믿는다 카드와의 유대감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냉정함 넣자 병번 탐색 병번 걷어내기 탐색이 낫겠죠 근데 탐색 실력으로 뽑으면 걷어내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핵분열 그냥 탐색 넣을까 걷어내기를 실력으로 뽑으면 되겠네 탐색을 넣어놓고 그런 거고 그런 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하 적었어도 됐지. 후파보다 드루가 더 많이 필요한데. 프리즘 경도였으면 이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